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5절 총합원가계산 본문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종합원가계산이라는 것은 프로세스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고 공부했고요. 제품 한계랑 완성되지 않은 제공품 한계를 동등한 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동등한 개념으로 보기 위해서 평준화시키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됐죠?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총합원가계산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 진행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로 따지면 4. 총합원가계산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출발합니다. 됐죠? 총합원가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좀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누면 1단계부터 5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답니다. 별거 아니고요. 이겁니다. 먼저 물량 흐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완성한 제품이 몇 개인지 기반 환제 미완성된 제공품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것을 계산하자. 그 다음에 배분대성 원가를 요약한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파이프라인에서 원가가 얼마 발생했는지를 집계해보자 이겁니다. 100만원 들었다.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보니까 100개라고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나누기 100개 1개당 1만원 들었구나라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계산된다 이겁니다. 그거까지고 완성품 원가랑 기말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게 1단계부터 5단계로 좀 상세하게 나누어져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에 입각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계산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사례 출발하기 전에 이러한 개념도 좀 살펴볼게요. 만약에 기초제공품이 있다면 어떻게 초과목화 계산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초제공품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작년도 입장에서 기말제공품이다 이겁니다. 열심히 파이프라인 통해서 물건 만드는데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작년도 결산일 12월 31일이 딱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거는 작년도 입장에서 기말제공품이다 그지? 그게 작년도 말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기록되었을 거고 그 금액이 올해 초로 그대로 2월이 될 거다 이겁니다. 올해 입장에서는 기초제공품이다. 맞습니까? 우리 회사가 파이프라인으로 물건 만드는데 60%만큼 진행된 상태에서 작년도 결산일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작년도의 기말제공품이고 올해 입장에서는 기초제공품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100개다 이겁니다. 이 100개에 대한 올해의 기초제공품에 집계된 원가가 100만원이랍니다. 이 금액이 작년도 말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딱 기록이 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이 100만원은 언제 투입된 겁니까? 사실은 작년도에 투입된 겁니다. 그지? 작년도의 파이프라인 처음부터 출발해서 60%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100만원이 들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꼭 기초제공품의 원가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답니다.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에 대해서 수량이 몇 개고 진정도가 몇 퍼센트고 원가가 얼마다라는 거 파악되었다면 이거 사실은 작년도에 투입된 부분이지만 마치 올해에 투입된 원가처럼 좀 단순화시켜서 종합원가 계산을 진행하자는 것이 평균법이 되겠다고 합니다.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 작년도에 60%까지 진행되었지만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자는 방법이 평균법 좀 단순화시킨 방법이다. 그와 달리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 60% 작년도에 진행된 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좀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계산하자는 것이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굳이 이런 평균법이라는 게 고안된 이유는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 개별 본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준화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단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단순하고 정확도 떨어지니까 기초제공품 완성도도 좀 무시해서 좀 편하게 작업하자라는 개념이 평균법이 되겠지. 그와 달리 아무리 단순한 방법이라더라도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좀 정확하게 고려해서 이왕이면 가능한 한 좀 정확하게 계산해보자라는 것이 선입선출법이 될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사실은 기초제공품이 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나눠질 수 있고 사례를 통해서 평균법으로 한번 계산해보고 선입선출법 한번 계산해보아서 이 두 방법의 구체적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왜? 시험에서 평균법으로 문제 출제될 수도 있고 선입선출법으로 문제 출제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대력의 개념 설명드렸고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겁니다.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원가 100만원이라는 게 있고 올해 투입된 원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라는 게 있을 때 그지? 이 둘을 모두 합해가지고 그냥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으로 뿌린다 이겁니다. 좀 단순한 것이 평균법이다. 그래서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고 마치 올해에 새롭게 투입된 걸로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원가 비분을 이 두 개 합한 거를 가지고 둘로 나눕니다. 완성품 환산을 계산할 때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 바이프라인에서 처음부터 출발해서 60%까지 이르는 작년도 작업된 부분도 올해 작업된 걸로 보아서 완성품 환산양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배분대상원가도 뭐라고? 기초제공품 원가 100만원도 그냥 마치 올해 투입된 걸로 보아서 어제 올해 투입된 거랑 기초제공품 합해가지고 그거를 두 개 합한 금액을 이렇게 둘로 뿌려주는 것이다. 평균법이고요. 선입제공품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기초제공품 작년도에 이미 60%까지 진행이 되었잖아. 그지? 이 작년도에 투입된 100만원이라는 기초제공원가는 기말제공품으로 갈 필요없어 전부 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작업이 파이프라리로 이렇게 생겼을 때 작년도에 60%까지 진행되었다면 작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는 남아있는 40%까지 이 부분만 작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새롭게 투입된 물건은 그 다음에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라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될 거고 기초제공품의 이 100개의 60%까지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미 작업이 된 거니까 올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좀 정확하게 접근하자는 것이 선임자주의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제공품은 100만원은 작년도에 이미 투입된 거니까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올해 완성된 거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1 부터 작업하는 거니까 그지. 기초제공품 이 100만원은 다른 기말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완성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봅니다. 기초제공품원과는 무조건 완성품원과로 보내버리고 올해 투입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완성품원과와 기말제공품으로 나누어야 된다. 이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파이프라인 작업수세를 떠올리면서 원가 계산 들어가는 것이 선입선주법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 작년도에 작업된 60%만큼을 이걸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 원가 배분은 그러면 기초제공품원가는 원가 배분할 필요 없어 전액 완성품원가로 그냥 직접 보내버리면 되고 올리 단기 발생원가만 배분한다. 이겁니다. 배분 대상원가가 올리 단기 발생원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도 올해 작업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라고 표시한 이 부분만 계산하는 거지 작년도에 진행된 기초제공품의 60%까지 이 부분은 올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게 선입선출법이다. 어려운 푸시 1, 2서 보입니까? 대략의 개념을 설명드렸고 이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합시다. 됐지요? 사례입니다. 재료비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됩니다. 물량자료 기초제공품 400개고요 완성도가 60%네 그리고 올해 착수된 것이 1000개고 단기 완성된 게 1200개 기말제공품 200개인데 완성도는 50%랍니다. 이러한 물량자료 나와있고 원가자료 기초제공품원가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합하면 얼마요? 27400개입니다. 이게 기초제공품원가 이고요 이거를 다시 재료비는 얼마 가공비는 얼마인지로 이렇게 다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합원가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화산양 자체를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가 자료 또한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서 자료가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거입니다. 기초제공품원가 27400을 재료비는 얼마 가공비의 얼마인지를 다시 나누어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단기 발생원가는 75700입니다. 이게 재료비는 얼마 공비의 얼마인지를 이렇게 다시 나누어서 나누어져서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됐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평균법으로 한번 계산해보고 선입선치법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이겁니다. 됐죠? 먼저 평균법으로 작업해볼게요. 평균법으로 작업할거고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계산 내역을 상세하게 적어주는 문서를 제조원가 보고서라고 이름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상세한 계산 내역을 적어주는 제조원가 보고서는 요렇게 생긴 서식을 말하구나. 제조원가 보고서를 단어씩 채워볼게요. 자 먼저 1단계 물량 흔흔 파악하는 겁니다. 자 제공품에 대해서 총계정원장 작성하는데 금액이 아니고 물량으로 작성해보자 이겁니다. 종품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이라고 하지 기초 왼쪽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 기말 오른쪽이 적습니다. 다만 금액이 아니고 물량으로 작성해보자. 기초 종품이 몇 개 였습니까? 400개 400개고 완성도가 60% 였는데 요거는 무시한다 이거입니다. 평균법 평균법으로 먼저 계산해봅니다. 그 다음에 착수된 것이 몇 개요? 1000개 그래서 왼쪽 집계되는 게 1400개 그 다음에 오른쪽 완성된 것이 1200개 입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200개 입니다. 기말 제공품 완성도는 50% 입니다. 그래서 수량 오른쪽 집계되는 거 1400개 됐지요? 요게 1단계 물량 흐름 파악입니다. 2단계 완성품 환산량 계산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재료비와 가공비 파이팬 파이팬 파이팬은 이렇게 생겼을 때 기초 제공품 400개 는 기 완성도가 60% 인데 이런 거 무시하는 겁니다. 평균법 이니까 기말 제공품 완성도만 고려하면 되는 거에요. 1200개 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통과 전복 완성되었습니다. 이 1200개 완성된 거에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기초 제공품 400개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60% 만큼은 작년도에 작업됐지만 마치 올해에 새롭게 처음부터 투입된 것처럼 단순화시켜서 분석하는 거 될 겁니다. 그래서 1200개가 전부 다 올해에 새롭게 출발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2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추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파이프라인 그려서 완성품 환산량 분석합니다. 12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가버렸으니까 완성도가 100%다. 그지? 제로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전혀 고민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200 1200 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기말 제공품이 좀 주의해야 되는 거다. 그지? 제로비는 투입 시기가 공정초기 몰빵으로 투입된다. 그지? 투입 시기가 공정초기 그와 달리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야금야금 야금 이렇게 투입됩니다. 됐지요? 50%까지 진행되었지만 제로비는 100% 전부 다 얻어먹은 거다. 그지? 그래서 200개 곱하기 100% 200이라고 적어줍니다. 이게 좀 주의할 포인트였다. 그지? 그리고 가공비는 200개 곱하기 50% 100개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제로비의 완성품 환산량 합계는 1400 가공비는 1300이라고 계산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평균법에 입각한 완성품 환산량 분석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이 내용을 여기 제조원가 보고서에 하나씩 적어주면 되겠지. 단기 완성 1200개고 기말 조용품은 200개고 그래서 두 개 합하면 1400개예요. 여기에 물량 환원 파악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서 분석했다. 그지? 1200개는 무지적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기말 조용품 주의하자 200개 곱하기 100% 200이라고 적어주고 가공비는 200개 곱하기 50% 100개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1400 1300이라는 합계를 적어줍니다. 됐지요?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배분 대상 원가 요약입니다. 평균법은 기초조용품 어밀에다지만 작년도에 투입된 원가지만 마치 올해에 새롭게 투입된 걸로 보아서 배분 대상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겁니다. 27400이라는 기초조용품도 올해 배분 대상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얼마 가공비가 얼마인지로 나눌 수 있다. 그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 요거 14만원 14만4천원 그지?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14만원 13만4천원 13만4천원 그 다음에 단기 발생 원가가 얼마입니까? 75700이 돼 요거 또다시 지혈업이와 가공비로 나눌 수 있다. 그지? 자료가 나와 있잖아. 28000 47700 이렇게 자료가 나누어져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기초조용품의 재료비와 단기 발생 원가의 재료비 요거 두 개합하면 42만원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용품의 가공비와 단기 발생 원가의 가공비 요거 두 개합하면 611000입니다. 됐지요? 배분대성 원가 요약 3단계 작업이었고 4단계는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합니다. 먼저 재료비 재료비 배분대성 원가 요거 두 개잖아. 합한 거가 요거 42만원이었어. A 나누기 B 그지? 1400개 하면 되겠지. 42만원 나누기 1400개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300원입니다. 라고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611000 나누기 1300 하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470원입니다. 라고 계산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요게 4단계입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5단계 열심히 계산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요거를 그지?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적용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완성품 원가랑 기말정품 원가를 구하는 거다. 그지? 완성품 원가는 그지?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사용하는 거지. 그지? 그지? 제로비 해당 금액이고 그 다음에 가공비 해당 금액은 1200개 곱하기 470원 그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해서 두 개 더 해도 되지만 어차피 1200개다가 곱해야 되니까 300이랑 470 더하면 770 나온다. 그지? 그래서 1200 곱하기 770 하면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지? 편안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더 해도 되고 아니면 1200 곱하기 770 바로 곱해도 되고 1200 곱하기 770 하면 924000 나옵니다. 요게 올해 완성된 완성품 원가다. 이겁니다. 기말정품 원가도 똑같은 논리로. 그지? 이번에는 요구랑 요구를 적용하면 되겠지? 자 200개 곱하기 300원 그 다음에 100개 곱하기 470원 그지? 열심히 계산하면 그지? 열심히 계산하면 200 곱하기 200 곱하기 300 하면 6만원 나오거든? 그 다음에 100 곱하기 470 하면 4만 7천원 나오거든? 그래서 2개 더하면 107000 계산됩니다. 됐습니다. 요게 평균법에 입각한 종합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를 총계정원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우리 제2절 원가의 흐름에서 제공품 계정의 총계정원장 작성하는 거 공부했잖아. 그지? 그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제공품의 총계정원장인데 이번에 물량 말고 금액으로 정식으로 제대로 작성해 본다. 이겁니다. 나의 자리 왼쪽이다. 그지? 기초제공품 얼마? 27400 단기 총재조원가 단기 총재조원가를 이 사례에서는 단기 발생원가라고 표현했네. 얼마? 75700 이지 뭐. 요거 두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274 플러스 757 하면 1031 나온다. 그지? 1031000이 왼쪽 합계가 되겠고 오른쪽 합계도 당연히 1031000 일겁니다. 맞지요? 완성품 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이 사례에서는 완성품 원가라고 표현했다. 그지? 원래 완성된 물건의 원가입니다. 924000 기말정품 원가는요 107 000이다. 이겁니다. 요거 두개 합하면 당연히 103100 나오겠지. 당연하지만 확인합니다. 924 플러스 107 하면 1031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왼쪽 합계도 오른쪽 합계도 103100 이라고 계산되는 거다. 됐지요? 요게 평균법에 입각한 종합원가 계산 기초 제공품을 아무리 따지면 그게 작년도에 투입된 원가인데 마치 올해 새롭게 투입된 원가인 것처럼 보아서 종합원가 계산을 진행한다 이겁니다. 됐죠? 요러한 해설이 우리 교재에 쭉 나와있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두근두근두근하네. 맞지? 열심히 계산한 결과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그림으로 보면 요렇게 되는 거다. 그치? 기초 제공품원가를 올해 새롭게 투입된 올해 새롭게 투입된 원가로 보아서 두개 합한 금액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다. 기초 제공품 기완성도 무시하는 거고 기초 제공품원가랑 단기 반성 제공품원가 요거 두개를 합해서 무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뿌린다. 그래서 완성품 화산양 계산할 때 기초 제공품 의 기완성도 작년도에 진행된 60%도 마치 올해에 새롭게 작업한 것처럼 그냥 보아서 완성품 화산양을 계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배분대상 원가는 요거 두개 합한 거가 배분대상 원가가 되는 거다. 됐죠? 요게 평균법 그리고 이제 요러한 1단계부터 5단계라는 단계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1단계 물량은 밖 2단계 완성품 화산양 밖 3단계 배분대상 원가 요약 4단계 완성품 화산양 단위당 원가를 계산 마지막 5단계 금액 완성품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점품 원가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번에는 선입선출법 입각해서 사례를 풀어봅니다. 사례 자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는 평균법 아니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보자. 이겁니다. 바뀌는 부분만 좀 지워서 하나씩 작업해볼게. 자 작업 들어갑니다. 평균법에서는요. 400개라는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 60%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와 달리 지금 보려고 하는 선입선출법은 400개라는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 60%를 고려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완성품 1200개를 다시 좀 디테일하게 나누어야 된다. 이겁니다. 기초제공품이 완성된 400개와 올해 투입된 1000개가 완성된 800개로 됐습니까? 1200개를 400개와 800개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는 겁니까? 400개가 기초제공품이고 올해 새롭게 투입된 게 1000개였잖아. 그치? 그런데 완성되는 순서는 기초제공품부터 완성된다. 이겁니다. 400개부터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 1000개가 완성되는데 800개부터 완성되고 나머지 200개는 올해 기말제공품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선입선출법 먼저 투입된 기초제공품이 먼저 완성된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물량어름을 파악했고요. 자 이제 2단계 완성은 반사량 구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겠다. 그치? 자 기초제공품은 400개 이 부분은 60%에서 출발했다. 그치? 파이프라인에서 그림을 좀 추가한다. 50% 옆에 60%를 좀 추가로 기입해야 되겠네. 50% 옆에 60%가 있다. 그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표시합니다. 400개는 몇 퍼센트에서 출발했다고? 60%까지는 작년도에 작업했고 올해는 60% 지점부터 출발해서 완성됐다. 그 다음에 800개는 올해 착수된 거다.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200개 기말정품은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화산약 구합니다. 투입 시기는 재료비는 공정초계 몰빵 투입 가공비는 야금야금야금야금 균등 투입이다. 그치? 오케이? 이제 작업 들어간다. 쉬운 것부터 채워나갑시다. 800개부터 채워나갑시다. 800개는 어차피 올해 처음 출발해서 끝까지 완성된 거야. 완성도는 100%야.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 모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800개 곱하기 100% 800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문제는 기초재원품이 완성된 400개가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400개에 대해서 재료비의 완성품 화산량 구합니다. 재료는 공정초기에 몰빵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얻어먹은 재료비의 완성도는 몇 퍼센트라고요? 0%라고요. 이미 재료는 작년도에 얻어먹었으니까 올해 얻어먹은 재료는 완성도 0%다. 1, 2, 3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의 400개에 대한 완성품 산양은 400개 곱하기 0% 0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올해 60%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양은 균등하게 투입됩니다. 그러면 400개에 대한 가공비의 완성도는 몇 개겠습니까? 60% 출발해서 끝까지 완성됐어 그러면 40%만큼을 얻어먹었을 거다 이겁니다. 할만합니까? 60%까지는 작년도에 진행되었어. 그러면 400개 곱하기 40% 4, 4, 16 160개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되겠습니다. 풀만하지요? 이 두 개의 숫자가 계산할 때 핵심이 된다 이겁니다.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완벽하게 고려해서 계산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 기말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에서와 통일한 논리입니다. 재료비는 공정초기 몰빵이니까 50%까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200개 곱하기 100% 200이라고 그대로 적어주고 가공비는 200개 곱하기 50% 해서 100개라고 적어줍니다. 됐지요? 선입 선출법에 입각한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고요. 합계 계산해보면 재료비는 1000 가공비는 1060 계산됩니다. 할만하지요? 이 내용을 제조원가 보고서에 적어볼게요. 물량 흐름 1200개라는 완성품을 다시 400개와 800개로 나눠서 기재하자. 기말제공품 200개다. 그래서 토탈 1400개가 되겠다. 됐지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할까? 400개 이 부분은 60%에서 출발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 2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추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제 2단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면 8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어준다. 400개 이 부분이 좀 주의해야 될 주의해야 될 포인트인데 저희비는 공정초기 몰빵 투입이니까 400개 곱하기 0% 0개가 되는 거고 가공비는 400개 곱하기 40% 그치? 46 160개가 되는 거다. 기말제공품은 200개 곱하기 100% 200 200개 곱하기 50% 100 이라고 적어주면 1000개와 1, 0, 6, 0개라는 완성품 환산량 합계가 계산됩니다. 됐지요? 이렇게 2단계고 이제 3단계 배분 대상 원가를 요약합니다. 선의 전체법에서 기초제공품 원가는 배분 대상 원가가 아니다. 그치? 올리 단계 단계 발생 원가만 배분 대상 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기초제공품 원가 274000이 있지만 이거는 전혀 배분 대상 원가 아니야. 요거 요거 요거는 274000은 배분 대상 원가 아니고 올리 단계 발생 원가 얼마? 75700 요것만 배분 대상 원가로 반영하는 거다. 75700 다시 재료비와 거공비를 나눌 수 있다. 그치? 280000이랑 그 다음에 47700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치? 요것만 가지고 완성분 반사량 단계 단원 원가를 계산하는 거다. a 나누기 b 그리고 a 나누기 b로 계산하면 완성분 반사량 단계 단원 원가 재료비는 얼마요? 280원 나오네. 가공비는 a 나누기 b 하면 47700 나누기 1060 하면 47700 나누기 1060 하면 450원 나오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완성분 반가와 기만의 재원품 반가를 구하자. 주의합시다. 선입소지법의 경우에는 기초 재원품 반가를 배분하지 않습니다. only 어디로만 보낸다고요? 완성분 반가로만 보낸다는 겁니다. 27400을 완성분 반가로만 보내는 거다. and 그 이후 과정은 평균법에서와 똑같습니다. 그치? 열심히 계산한 완성분 반사량 단계 단원 가라 분석한 완성분 반사량 이거 가지고 이제 완성분 반가와 기만의 재원품 반가를 계산하면 되겠지. 완성분 반가 제로비부터 파악합니다. 800개 곱하기 280원 플러스 이거 두 개 합하면 960개다. 그치? 960개 곱하기 450원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하나 둘 셋 이제 합한 것이 완성분 반가 되겠다. 그치? 완성분 반가는 얼마입니까? 이거부터 계산해 볼까? 800 곱하기 280하면 22400 나오거든 그다음에 960 곱하기 450하면 43200 나오거든 and 27400 더 하면 930000 계산됩니다. 그치? 그다음에 기만의 재원품 반가는요 그치? 200개 곱하기 280원 그 다음에 100개 곱하기 450원 계산하면 그치? 200 곱하기 280 하면 56000원 나옵니다. and 100개 곱하기 450원 하면 45000원 나옵니다. 합해 보면 101000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선입선출법에 입각한 종합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값 재원품 총계정원장으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자, 왼쪽에 집계되는 거는 103100 똑같다. 그치? 103100 오른쪽 상세 내용이 달라질 뿐 합계는 똑같습니다. 103100이겠지 뭐 그치? 다만 구체적으로 계산된 내용을 보면 단기제품제조건가는 930000이고 기말제조건가는 101000이 된다 이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만 좀 달라지는 거구나. 요거 두개 합하면 여전히 103100이 될 겁니다. 당연하다. 그치? 확인해볼까? 930000 플러스 101000 하면 보십시오. 103100 000 계산되지 않습니까? 됐지요? 요게 선입선출법에 입각한 종합원가 계산. 큰 그림으로 보면 거의 유사한데 디테일하게 따져보니까 기초제공품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결과값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됐지요? 자, 선입선출법 계산해보았고 자, 다시 한번 이론적인 부분 확인해봅니다. 자, 요러한 내용이 우리 교재 정답으로 나와있고 그림으로 표시하면 기초제공품원가는 기말제공품원가로 갈 필요 없어. 그냥 완수품원가로 직접 부가시켜버리는 거다. and 단기 발생원가만 요렇게 둘로 나누는 거다 이겁니다. 정의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인정해서 좀 디테일하게 계산하자는 거고 원가 배분은 따라서 기초제공품원가는 배분할 필요 없어. 전액 완수품원가로 가는 거고 단기 발생원가만 배분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완수품원산형 파악할 때 올해 올해의 작업된 부분만 정교하게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다. 됐지요? 선의처제법 이론적인 부분 확인해봤고 1단계부터 5단계 입각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봅니다. 1단계 물량 흐름 파악 2단계 완수품 환산형 파악 3단계 배분대성원가 요약 그지? 여기에는 기초제공품원가는 배분대성원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지? 올리 단기 발생원가만 이렇게 배분하는 거다. 4단계 완수품 환산형 단일화원가 계산해서 마무리 완수품원가와 기말제공품원가 계산합니다. 이때 기초제공품원가 27400은 그냥 바로 완수품원가로 반영시키는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평균법과 선시전전법 제조원가 보고서 축착성해봤고 차이점만 다시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볼게요. 자 어떤 게 차이점인지 평균법이 있고 선시전전법이 있었다고 그지? 차이점 하나씩 분석합니다. 1단계 물량걸음 파악에서 선인조제법은 1200개라는 완성품을 기초제공품이 완성된 400개랑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800개로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완성품 환산형 계산할 때도 두 개에 대해서 나누어서 분석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초제공품의 처리가 그지? 274000 요거에 대해서 배분대성원가 이런거 포함시키지 않았고 바로 그거를 완수품원가로 보내버린다. 이겁니다. 그지? 이 동그라미 침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확인해볼까? 선인조제법은 이렇는데 평균법은 대략 계산한다. 이겁니다. 1200개 완성품을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보고 1200개를 전부 다 올해 새롭게 시작해서 완성되었다고 보아서 완성품 환산형 계산한다. 좀 대충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274000이라는 기초제공품원가 험밀히 따지면 작년도에 투입된 거다. 그지? 그거를 그냥 올해 투입된 걸로 보아서 배분대성원가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그지? 그리고 그렇게 구한 완성품 환산형 다리다 원가를 가지고 그냥 그지? 그냥 완성품 원가와 기만의 전품 원가를 구한다. 이겁니다. 약간 대충 편하게 계산하는 것이 평균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침부분 동그라미 좀 쳐두시면 좀 두 방법의 차이점 분석하는데 좀 좋을 것 같다. 그지? 교재에서 이 부분만 좀 동그라미 표시해 주십시오. 이게 평균법이고 이게 선입선출법이다. 됐지요? 그래서 우리 기초 포인트로 강조드렸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 있어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 비극이 시작된 이유는 뭐라고요?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어떻게 처리하냐의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 선입선출법 나눌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거입니다. 두 방법의 결과는 통일할 수밖에 없다. 그지? 이 두 방법으로 나누어지는 비극의 시작은 기초제공품이 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두 방법 결과가 통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그럼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두었습니다. 됐죠? 중요한 내용 모두 끝났고요. 이제 조금만 더 살 붙여서 부연설명 몇 가지 하고 이번 단원 마치기로 합시다. 부연설명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5. 연속 공정에서의 종합원가 계산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건 만드는데 파이프라인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일 경우 있을 거다 이겁니다. 일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1차 파이프라인이 있고 2차 파이프라인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 우리 회사는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종합원가 계산으로 합니다. 프로세스별로 원가 집계한다 이겁니다. 다만 1차 파이프라인 2차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두 번 종합원가 계산을 작업하면 되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1차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재료비 가공비 투입되고요. 1차 파이프라인 통과하면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닙니다. 파이프라인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통과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1차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종합원가 계산해가지고 완성품 원가로 완성품 원가라고 계산되는 거는 그게 제품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2차 파이프라인 맨 앞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 2, 3 있습니까? 고런 거를 파이프라인 두 개 중에서 두 번째 파이프라인 입장에서 앞에 있는 전공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앞에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완성된 물건이 뒤에 있는 파이프라인에 맨 앞으로 투입된다. 요거를 전공정 대체라고 이름 부른답니다. 별거 아니죠? 뒤에 있는 파이프라인 입장에서 앞에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집계된 완성품 원가는 전공정 원가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거고 앞에 공정에서 집계된 완성품 원가다. 앞에 있는 공정에서 집계된 완성품 원가 요거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의 맨 앞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지? 그거를 전공정 대체라고 이름 부릅니다. 앞에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파악된 게 완성품 원가가 100만 원이고요. 완성품 원가가 100만 원이고 여기다 적을까? 완성품 원가가 100만 원이고 기말정품 원가가 20만 원이 된 겁니다. 1차 파이프라인에서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기말정품이다. 그지? 20만 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파이프라인 두 개 있으니까 1차 제공품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파이프라인 앞 주둥이의 1차 공정 통과한 100만 원이라는 종공정 원가가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재료비와 공원비가 두 번째 파이프라인에도 투입될 거나 그지? 그래서 2차 파이프라인에 대한 총관분가 계산할 때는 완승분 반사량을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로 나누어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2차 파이프라인의 물량 흐름을 혹시 파악해 볼게요. 제공품의 물량 흐름 파악하자. 2차 파이프라인에도 기초 제공품이 있을 수 있겠다. 그지? 예를 들어서 50개다. 그리고 1차 파이프라인의 통과한 물건이 100만 원이라고 했어. 금액으로는 100만 원이고 수량으로는 100개라고 가정할까? 100개. 그렇습니다. 100개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150개가 이렇게 집계되고 완성된 것이 120개고 기말 제공품이 30개다. 이렇게 파악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완성된 것 120개가 이제 비로소 두 파이프라인 전부 다 통과한 거니까 우리의 사업장에서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지? 이게 몇 개라고? 120개고 12월 31일이 되었는데 2차 파이프라인 안에 딱 있는 상태랍니다. 그거를 제공품은 제공품인데 2차 제공품이라고 이름 부르면 될 겁니다. 몇 개? 30개가 되겠지. 그지? 똑같습니다. 2차 파이프라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 종합원가 계산하면 되는데 다만 원가의 투입 시기 파악합니다. 두둥이의 전공정원가가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전공정원가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형을 파악해야 되는데 원가 투입 시기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재료비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맨 2차 파이프라인의 맨 앞에 몰빵으로 투입된다라고 보아서 완성품 환산형을 계산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공정원가에 완성품 환산형을 계산해야 되는데 두번째 파이프라인에서 공정초계 몰빵으로 투입된다라고 가정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재료비의 원가 투입 시기하고 똑같게 보아서 완성품 환산형을 계산하자 이겁니다. 됐죠? 혹시 파이프라인 두 개 있을 때 어떻게 종합원가가 계산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착용시험에서 거의 묻지 않는 주제인데 혹시라도 이론편에서 파이프라인 두 개 있을 때 전공정원가의 완성품 환산형 계산에서는 공정초계 전량 투입된다라는 말이 혹시 있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맞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겁니다. 혹시 몰라서 이러한 주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파이프라인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 됐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재 마지막 주제네요. 육 공손품과 작업 폐물이라고 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시험에서 이론편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둡시다. 공손품이라는 개념 영어로 스포일리지라고 부릅니다. 품질 및 규격이 표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이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뭔가 작업하더라도 완성품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걸 말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답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불합격품, 불합격품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된 거였겠습니까? 그 불합격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이 100만 원이 들었답니다. 피 같은 돈 100만 원 들었는데 그 불합격품은 버려야만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답이 없어. 그런 거를 공손품이라고 이름 부른답니다. 영어로 스포리지. 개념 잡읍시다. 불량품이 있을 때 뭔가 좀 고치는 추가 작업을 하면 정상적인 제품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지? 고런 개념은 이름이 다르답니다. 불량품, 이런 걸 불량품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좀 고치면 정상적인 물건으로 될 수 있는 고런 거를 불량품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리웍티드 유닛이라 부릅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공손품 스포일리지는 리웍티드 유닛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는데 답이 없다 버려야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고런 경우를 생각하자 이겁니다. 공손품. 불합격이 불합격품이 발견됐는데 돈이 1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100만 원을.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개로 나눈답니다.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으로 나눈답니다. 정상공손은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손이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공손이랍니다. 이거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다고 그거를 정상적인 제조원가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즉, 완성품 원가와 기말지원품 원가로 나누면 된다 이거지. 정상적인 원가로 보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정상공손. 그와 달리 비정상공손은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공손이랍니다. 우리가 신경 썼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공손입니다. 그러면 비정상공손인 100만 원은 어떻게 하자고요? 영업 외의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잡손실 그지 뭐 이런 걸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공손은 다시 두 개로 나눈다. 정상공손인지 비정상공손인지. 정상공손은 아무리 예를 써도 할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냥 정상적인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완산품 원가와 기말지원품 원가로 뿌려질 거다. 그와 달리 비정상공손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야. 그지? 완산품 원가와 기말지원품 이런 걸로 반영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반영되는 겁니까? 매출 원가로 반영되는 거잖아. 그지? 매출 원가로 반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시키자 이겁니다. 우리가 제3장 제2절 그지? 재무회계에 있는 재고자산 단원에서 수량이 모자라는 거를 간모손실이라고 이름 불렀다 그지? 간모손실을 그 성격에 따라서 정상간모와 비정상간모로 나누어서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로 반영시키고 비정상간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시키자 라는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과 논리가 똑같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공소는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니깐 매출 원가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완성품 원가와 기만의 전품 원가로 뿌리자. 그와 달리 비정상공소는 매출 원가로 반영되면 안 되는 거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논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끔 이론편 문제에서 주제되거든요. 좀 알아두자 이 거지.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 폐물 영어로는 스크랩이라고 부릅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부스러기를 말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나무로 목재 가구를 만드는 회사랍니다. 나무로 의자 책상 그지 식탁 이런 거 만듭니다. 나무로 작업하다 보니까 톱밥이 생긴다 이겁니다. 제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스러기가 생겼고 그러한 톱밥을 팔아먹으면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 조금 들어온다 이겁니다. 톱밥 팔아먹어서 20만 원 돈 들어왔답니다.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자라는 주제가 작업 폐물입니다. 제조 원가는 우리 회사가 돈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업 폐물은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영합니까? 제조 원가를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고 돈 들어온 것만큼 제조 원가를 감소시키면 되겠지. 맞죠? 제조 원가 감소시킨다가 결론이고 다만 특정 제품으로 추적할 수 있다면 직접 재료비를 감소시키면 될 거고 특정 제품으로 추적할 수 없다면 제조 간접비에서 감소시키면 될 것입니다. 일이 있습니까? 이게 작업 폐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5절 종합원가 계산 살펴보았고요.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은요. 프로세스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거다.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연속해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더라. 그리고 작성되는 문서 이름이 제조 원가 보고서이더라. 그리고 완성품 환산양의 계산이 핵심 과제이다. 업종은요. 정유업, 화공업 등에서 적합하더라.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양이라는 평준화 개념이 필요한데 완성품 환산양 계산할 때는 반드시 원가를 제로비와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기초제공품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법과 선해수전천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공손품이라는 개념. 그래서 공손품 만들 때까지 든 원가를 공손품 원가라고 부르는데 정상공손 원가와 비정상공손 원가로 나누어서 정상공손 원가는 정상적인 제조 원가로 처리한다. 그러다 보니까 완산품 원가와 기말제원품 원가로 나누어질 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매출 원가로 반영될 거다. 그와 달리 비정상공손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작업회물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작업회물 팔아먹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제조 원가에서 감소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됐지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